안녕하세요. 판례공부 5분정립 판변TV의 박판교 변호사입니다. 2022년 2월 1일자 판례공부 민사 집행공탁과 제3채무자 송달사건입니다. 선거일은 2021년 12월 16일이고, 사건 번호는 2018-226-428 판결입니다. 판례공부 요지는 다음과 같고요. 이 영상 보시고 나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판례공부 업무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건은 부당이득금 사건이고요. 원고는 집행공탁 전에 압류채권자, 피고는 집행공탁 후에 채권을 압류한 압류채권자입니다. 그러니까 채권자, 채무자는 있고 채권자들끼리 서로 원고가 피고가 돼서 부당이 달라고 한 거죠. 이 집행공탁이 뭐냐면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서 압류를 하게 됩니다. 압류를 하는데 이 채무자의 재산 중에 채권이 있을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채무자가 재산이 없는데 이 채무자가 보니까 다른 사람한테 돈을 한 2천만 원 빌려준 게 있어요. 그러면 이 채권, 이 채권에 대해서 압류를 하게 되면 이 채권 압류통지서가 재산채무자에게 보내집니다. 그럼 재산채무자는 압류통지서를 받아들고 어? 내가 지금 채무자한테 돈을 갚아야 될 게 2천만 원 갚아야 되는데 이게 압류가 돼 있구나. 그러면 나는 나중에 돈 달라는 소송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귀찮으니까. 이 재산채무자가 이 압류된 채권에 대해서 집행공탁으로 맡기게 됩니다. 그러면 이 채무자의 다른 채권자들은 이 공탁된 채권액, 이거에 대해서만 서로 다투어서 가져갈 뿐이고 이 재산채무자에 대해서는 소송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재산채무자는 그냥 돈 갖고 끝나고 더 이상 나는 관여 안 하겠다. 이게 집행공탁입니다. 이때 이 집행공탁을 하기 전에 했던 압류채권자와 한 후에 하는 압류채권자, 이 둘 사이의 관계가 지금 문제가 된 겁니다. 사실과는 이렇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주택조합의 채권자입니다. 통상 공사대금을 못 받은 사람들이겠죠. 그러니까 주택조합이 채권자였는데 이 주택조합이 분양을 해주면 납입금을 받게 되죠. 주택을 팔았으니까 납입금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분양을 받은 사람들이 매달 얼마씩 중도금, 잔금을 지급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원고가 분양자들의 채권, 잔금채권에 대해서 압류추심 명령을 받습니다. 추심이라고 돈을 받아낼 수 있다는 거죠. 압류한 다음에 묶어놓고 추심 받아낼 수 있다는 명령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게 2013년 9월 25일 날 입주자한테 받은 거죠. 그리고 나서 피고는 2013년 10월 18일 날 납입금 채권에 대해서 압류추심 명령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원고의 추심 명령은 9월 25일이 있었고 그때 입주자에게 통지가 됐어요. 그런데 피고는 10월 18일 날 추심 명령을 받았어요. 그런데 아직 통지가 안 된 상태에서 그 상태에서 입주자가 2013년 11월 12일 날 납입금 채권액을 공탁을 합니다. 공탁을 하고 그 공탁한 이후에인 2013년 12월 24일 날 입주자에게 송달이 된 거죠. 정리를 하자면 집행공탁을 했던 2013년 11월 12일을 기준으로 원고와 피고는 둘 다 압류추심 명령을 받았어요. 둘 다. 그런데 제3채무자, 입주자한테 통지가 된 날은 원고는 집행공탁 전에 있었고 피고는 무슨 이유인지 뒤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압류추심 명령은 먼저 있었지만 제3자에 대한 통지가 집행공탁의 전후로 바뀐 거죠. 그럼 어떻게 되느냐가 이 판례의 문제입니다. 즉 집행공탁 이후에 압류추심 명령이 송달된 경우, 명령이 있는 경우가 아니에요. 송달된 경우, 송달되어야 효력이 있거든요. 이 송달된 경우에는 어떻게 되느냐? 효력이 없는 거냐? 그럼 효력이 없으면 진짜 못 받는 거냐? 이게 문제가 됩니다. 대법은 뭐라고 하냐면 압류추심 명령은 제3채무자에게 송달이 돼야 효력이 있다. 즉 집행공탁 전에 압류추심 명령이 아무리 있어도 효력이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제3채무자가 집행공탁을 하게 되면 압류채권은 소멸됩니다. 그러니까 제3채무자 다 갚은 거예요. 더 이상 압류할 수 없어요. 축가압류를. 그러니까 변제를 한 거니까 집행공탁은 제3채무자 입장에서는 변제를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 피고의 압류추심 명령이 송달되기 전에 집행공탁이 있었기 때문에 송달된 때 채권이 없어졌죠. 없어졌기 때문에 이 피고의 압류추심 명령은 효력이 없어요. 효력이 없어. 결국 원고의 압류추심 명령이 남기 때문에 원고가 다 가져가야 되는 게 원칙이죠. 원칙. 그런데 여기에 하나 예외적 펀드가 나옵니다. 뭐라고 하냐면 공탁신고서, 제3채무자가 공탁을 하면서 채권 압류추심 명령이 기재가 돼 있고 뭐가 기재냐면 원고, 피고 다 기재해놨어요. 기재를 해놓고 이 채권자가, 피고가 집행권원이 있으면 이때는 배당요구의 효력은 인정된다. 그러니까 추심이 된다는 것은 돈을 받아온 거예요. 압류추심 명령에서 돈을 받아오면 이 추심금, 받아온 돈은 채권자가 가져가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가져가야 되면 다른 채권자하고, 그러니까 배당요구권자라고 불리는 그런 사람들을 하고 나눠 가져야 돼요. 그게 추심 명령의 한계죠. 혼자 가져가려면 전부 명령을 받아야 되고 추심 명령을 받으면 나눠 가지게 돼요. 그러니까 결국은 피고는 압류추심명령은 소요력이 없는데 공탁신고서에 압류추심된 사실이 적혀져 있고 그 다음에 집행권원, 판결문도 받을 게 있으면 배당요구 효력이 있고 배당요구권자이기 때문에 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피고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압류추심명령의 첫 번째 쟁점을 기억해야 돼요. 첫 번째는 뭐냐면 압류추심명령이 집행공탁 이후에 송달이 되면 추심명령의 효력이 없다. 그런데 집행공탁 신고서에 피고 같은 효력이 없는 압류추심명령의 책권이 기재가 돼 있고 배당요구권자인 집행권원 판결문도 갖고 있으면 배당요구할 수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받을 수 있다. 이게 대법원 판단이죠. 집행공탁이 이 사건은 집행공탁이 되면 법력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여주는 판례고 공탁사유소에 이 기재가 있으면 배당요구 효력은 인정된다. 그리고 압류추심명령에 있어서 효력발생요건은 명령이 있는 날이 아니라 제3체명령이 송달되는 날이다. 따라서 이런 사건을 볼 때는 반드시 제3체명령의 송달일이 언젠지를 잘 기재하면서 판례를 읽어봐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압류추심명령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제3체명령의 송달일을 메모를 하면서 판례를 읽어봐야 정확하게 판례의 사실관계를 이해할 수가 있고 그 내용을 알 수가 있으니까 이 판례는 잘 정리된 판례로 보이니까 잘 기억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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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